è 전자리아! 들어가! 뭐야 뭐야 이 세트 뭐야 상상치 않아 근데 뭔가 오늘 좀 뭔가 되게 되게 멀끔하니 깔끔하네요 예사롭지 않아요 화면에 우리도 보이고 그러게 좀 센트가 슈퍼스타답지 않니? 슈퍼스타 같네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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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는 건 뭡니까? 자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출연자도 방탄 시청자도 방탄 달방TV입니다 달방TV 달방 생방송이네 안녕하세요 안녕 방탄이들 틀리나? 운동을 사랑하는 남자 운동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 골프가 좋다 김태형 유튜버 안물안궁TV의 RM입니다 진하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BTS 정균입니다 사실 요즘 너무 라이브 플랫폼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런 세대에 한번 발을 담가 봅시다 요즘 모두가 너튜브 아닙니까?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기 여섯 분은 여기서 시청을 하실 겁니다 냉장고에 간식거리도 있고 여기 진짜 약간 집 같네 야 저 불닭볶음 소스는 뭐야? 야 저 불닭볶음만 아니야? 집에서 뭔가 이렇게 쉬면서 개인 방송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 와우 스페셜 이즈 디스 에이스크림? 오 야 에이스크림은 또 못 찾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주자로 정국 재킷! 재킷 뭐하냐 재킷 뭐해? 출동합시다 고수마 합니다 와 이런 걸 해보네 또 달방에서 야 준비 많이 하셨구나 윤기 형 수박 야 남순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네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오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정국이? 정국이 게스트 있어 우와 합방해 합방 어 저분 저분 그분 아니야? 크래프트 마리드 웨이스틱 아 아 유튜브 유명인이시구나 그러게요 BTS 정국이다 빨리 시작해라 이러다 시청자 다 나가요 야 셀카 올라왔는데? 뭐 뭐야 저 아 아 비추천해요 얘 강퇴해라 이거 붐따 되냐? 운영자 뭐하냐 네 반갑습니다 BTS 정국입니다 반가 반가 너무 아저씨 같냐? 야 반가 반가가 뭐냐? 진짜 부끄럽다 하이옴 지금 멤버들 이 보이는 거죠? 네 보여요 이거 시청자 채팅이 보이냐 얘? 정국 씨 댓글 보이면 손 흔들어 주세요 어 보입니다 댓글 보입니다 저기 서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겠다 오늘은 요 근래에 드럼에 취미가 좀 생겨서 어느 분께 배워보고자 이렇게 함부로 모습을 봤는데요 후기 드럼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기 드럼은 채널명이고 저는 드럼 박용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스승님 먼저 맛보기로 스승님 드럼을 먼저 보고싶다고 하는데요 좀 있어 보이는 스킬 일단은 오 제이케 오 제이케 오 제이케 오 제이케 오 제이케 오 제이케 네 버터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 제가 버터하기 전에 저 막간으로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오 오 오톨 오 내가 어떨지 물 타임 제 이름 박현, 시그네처 스틱 아, 감사합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보수는 장비부터 아유, 묵직하구나 감사합니다 잘 치겠습니다 저희 버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버터 같은 곡은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곡의 뉘앙스가 엄청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드럼이 진짜 멋있는 그거야 엄청 섹시하지 이렇게 해도 되고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나 드럼 너무 멋있어 나 드럼 너무 멋있어 뭔가 조금 더 리드미컬한 게 필요하다 싶으면 어렵겠다 귀엽지? 네 잘한다, 이거 뭐냐 이거 이게, 너네 고수다 신세대네 이게 드럼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정국 씨 말 좀 해요 하하하하 구기 드럼 구기 드럼과 구기 드럼 드럼을 치는데 아, 여기 사운드가 오늘 뭔가 공간이 뭔가 악기가 비는데? 하면 얘를 계속 밟아주면 훨씬 더 채울 수가 있겠죠 정국 씨 소통해 주세요 정국아 소통 안 해? 정국아 이제 얘를 약간 열고 네, 댓글 좀 읽어줘 그 다음에 이제 네? 하이햇을? 제 댓글창 보다가 안 보는 게 너무 어이없어 정국아 소통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요, 그냥 알아서 얘기하고 계세요 하하하하 정국 씨 진짜 즐기고 있는 거 같아서 마음이 좋네요 방금 혹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한 거 중에 아, 이게 좋다, 이거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세 번째 게 끌리긴 했는데 좀 더 리드미컬하게 아, 얘는 오히려 조금 쉬울 수 있으며 아, 그래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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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다 빼고 드럼만 들여놨다는 소문이 방송을 하세요 오, 하지 말고 너의 뒤에 귀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리듬을 치면 이렇게 치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실까요? 아, 저도 손목도 잘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 칭찬! 인정받음 2단계로는 킥을 스네어 칠 때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데? 고거에, 고게 좀 적응이 일단 돼야 돼 야, 파워가 다른데? 정국 씨, 잘 좀 해봐요 제가 킥을 잘 못 해가지고 아, 이거 밥 먹고 드럼만 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만 그러게 킥은 저희 찰 때만 하는 건가요? 응 늘 저희 때리던 대로만 해주세요 그냥 채팅이 너무 기묘 하하하 하하하 정국 씨 말 좀 해요 말하고 있습니다 댓글 좀 읽어줘 댓글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뭐? 응원을 해주십시오 응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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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드럼님 부르십니다 아... 말씀하십시오 그냥 부기드럼님이 말씀하래 하하하 부기드럼님 저 혹시 슈퍼밴드 나오셨어요 아, 슈퍼밴드 나온 저는 제가 아닌 걸로 하하하하 아,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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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김태용 나가라 김태용 하하하 머리도 길고 훨씬 더 통통한 저였기 때문에 제가 아닌 걸로 아... 아, 맞잖아 맞잖아 맞긴 하구나 재영아 눈썰미 좋다잉 아, 보기 들어 왔는데 유머가 되게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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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거는 하이햇을 강약 강약을 할 게 아니라 하이햇은 높은 모자인가요? 하하하하 어렵다 이렇게 하고 버터 끝에 이제 노래가 나오는 노트에 맞춰서 하이햇은 높은 모자인 이제 따로 와보세요 네 속도를 맞춰서 버터 이 정도 속도니까 하이햇은 높은 모자인 하면 돼요? 오늘도 가촌의 프리스타일 랩핑 아아 높은 스태팅 자, 엠씨 QVM씨 버터를 맞춰서 연습을 좀 해볼까요? 아, 너무 좋죠 리듬 버터 너무 기대해야 돼요 오, 좀 친해 와, 진짜 드럼 멋있다 되게 멋있는 악기 같아 아, 너무 멋있지? 그렇지요 스팅 말고 손으로 드럼 쳐주세요 세팅 말고 손으로 드럼 쳐달라는 거예요 돼요? 손으로 되나? 라이브 때 드럼 솔로 같은 거 할 때 transfer 춤추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웃기다 귀여워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려라! 방송!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달방파이 재밌다 되게 잘했다 확실히 교육이 되고 있어요 아, 소통을 해야 되구나 짝짝짝 아, 여기 이 자리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누구예요? 다음 들어가세요 다음에 슈가 씨 아, 저예요? 나는 최대한 소통 방송을 할게 치킨이랑 까르보불닭이랑 같이 먹으면 겁나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불닭소 불닭소 맵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매운데? 별로 안 매운데?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네 마요가 맛있네 불닭마요 맛있어 마요가 진짜 맛있다 마요가 치킨한 겁니까? 딱 매콤하니 딱 불닭마요는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야? 아니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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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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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맘 들어? 아, 이거 훨씬 맛있어 아, 그래? 어, 윤기 형 목소리 들립니다 안녕, 방탄이들 들리나? 윤하 슈하 인사드립니다 슈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 여러분들이 그려달라는 거 무엇이든 그려주세요 윤기 형 진짜 미술하는 사람 같이 생겼다 밤러스 같아요 자,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윤기 씨가 그렸던 작품 중에 제일 잘 된 작품이 뭔가요? 뭘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죠, 그걸 자, 여러분들이 그려달라는 걸 색칠 공부 아닌가요? 맞습니다, 색칠 공부 달걀 그려주세요 우리 RM 씨가 그림에 좀 이 가게는 있으니까 달걀을 그려달라고요, 오케이 달걀 한 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반석 맥반석, 달걀 달걀 맥반석, 달걀, 오케이 RM 씨가 사시나요? 어, RM 씨가 사시나요? 당근은 가능한가요? 당근 제가 사러 갑니다 내가 모두 아니까 내가 사러 갑니다 맥반석 맥반석, 달걀 그림이 안 보여요 그리는 거 안 보이나요? 응 다행이다 다행이네 맥반석, 달걀 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맥반석, 달걀 은근 잘 그리는 거 아니야? 근데 윤경 은근히 잘 그려, 그림 분신 사바 분신 사바 하지 마세요 분신 사바 하지 말래 자, 여러분들 분신 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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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어, 쿵딸 사바 그림 그린 지 4년 돼 보여요? 앞치마 앞치마를 입어 달라네 맥반석, 달걀 그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달걀 삶는 게 더 빠를 듯 정말 너네들 나쁘다 야, 그럼 먹으라고 아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가만? 재미없어, 안 볼래 다른 채널 치킨 맛있다 치킨 맛있다 빵 먹으러 왔습니다 아우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맥반석 계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거 오히려 어떻게 쓰는 거지? 떼내고 써야죠? 그리기, 그리기까지 싶은 걸 내면 5년 닥처럼 장 Lebanon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소통 소통 소 같이 일한 당신 통 통 통장을 보세요 dispon일 오 소리 들렸다 x5 오 소리 들렸다 e1 Natalie 소 같이 일한 당신이 통장을 보세요 좀 치네? 제가 남준 씨가 사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과감한 붓 터치가 보이십니까? 백반석 계란 화살 관역판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게 어떻게 달거리야? 도넛인데 도넛?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야? 아, 계란 노른자야? 아, 반 쪼갠 거네 아, 그러니까 반 쪼갠 거네 계란 반 쪼갠 거네 맥반석 계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이란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세요 맥반석 계란 추상화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딱 절반을 딱 잘랐을 때 나오는 잘했다, 근데 도넛 한 숟가락은 10점이셔 싸인 아, 백총원의 된장찌이 황금자이시피 된장 한 숟가락에 쌈장 한 숟가락이에요 아시겠죠? 돈 받고 가져간다 시간이 나오니까 하나 더, 하나 더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괜찮나요? 제가 사러 갑니다 불닭볶음면 그냥 그려주세요 오, 좋다 괜찮다 오, 불닭볶음면 굿 불닭볶음면 오케이 불닭볶음면 그려주기로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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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뭐야?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추상화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준이 씨는 그림을 잘 아시니까 분명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건 모른데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인터넷 방송 보는 거 같지 않냐? 그 말 해보는 거 같지 않냐? 그 말 해보는 거 같지 않냐? 생방 보는 거 같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참 잘 그리시거든요 근데 그 DNA를 물려받지 못한 거 같습니다 나는 왜 나와? 자꾸 어디서 이런 게 튀어나와? 우리가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방송 방송을 한 번 더 해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땀 술 마실 거 같은데 민기야, 캔버스에 뭐 묻었다 징그러워, 징그러워 뭐야, 저거 뭐야, 피야, 뭐야 19세 걸어주세요 이게 왜 19세가 걸려야 돼? 빨간색만 칠하는데 저게 무슨 불닭볶음면이야 코피 아니야, 코피?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그 불순한 마음이 이 자라나는 미술의 팬을 혹시 불닭볶음면 뭔지 몰라요? 원래 그림 잘 못 그리면 투상적인 척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투상적인 척을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불닭볶음면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불닭볶음면의 현상입니다 할머니가 고추 말리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추 말리는 것 같다고요? 저의 불닭볶음면입니다 고무한 거 아니야? 이거 불닭이야 아, 저게 끝이 아침 나왔던 아 여러분들 이렇게 미술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참 쉽죠? 시청자 6명인 이유가 있네 시청자 6명인 이유가 있네 시청자 6명인 이유가 있네 그림은 그림은 다 했으니까 자,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뭐가 우리 불만이야, 나한테?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방송 너무 즐거웠고요 봐봐줬어 윤기씨 웃음 보니까 치유가 되네요 웃음, 웃음 맥반석계란 그렇잖아요 응 딱 반 잘랐을 때, 딱 그 모습 관역 같아, 관역 이런 걸 생각을 잘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다운이 관역 관계 약간 캡틴 아메리카 같기도 하고 구속 취소합니다 저걸 뚫는 창 팝니다 유튜브로는 성공 못했을 거 같다 그냥 방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려라! 방탄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거 당근에 돈 주고 팔아야 된다 돈 주고 여기 이 자리가 편하네 당연하지 여기가 잘다 웃겼어? 웃겼으면 됐어 웃겼어, 웃겼어 웃겼어, 웃겼어 다음 좋은가요? 다음 진 씨고요 저요? 찌리찌리 진 진 이제 진이 형 재미없으면 믿는 게 아냐 버텨보는 거야 와, 진이다 시청자 시청자 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는 게임을 할 거예요 오늘 게임 없으면 이 형 못 살 듯 게임이 이제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한 가지는 곰돌이 젤리를 먹는 거 한 가지는 이제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걸 먼저 하면 좋을까요? 공포 게임이야 찐찐찐찐찐찐이야 공포 게임, 공포 게임 나왔고요 공포, 네 공포 두표 나왔습니다 공포 맨 마지막에 하자 공포 마지막에 합시다 제일 재밌는 거 마지막에 합시다 스케이트 먼저 할게요 오케이 스케이트 그럼 스케이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는 또 이걸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키도키 이렇게 하는구나 자 게임할 때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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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국룰이거든요 자 자 프레스 와이 투 세트 오프 유얼 보드 와이 어? 어? 뭐라고 떴는데? 아이 조작법은 익혀와야지 아 정말 성의가 없네요 정말 성의가 없네요 이런 거 없나? 아니 성의가 없네 유 메이드 인 어 잠시만 프레스 와이 투 세트 백 온 유얼 보드 뭐야 저 아직 안 탄다고 오 지금 튜토리얼이잖아 오 갑니다 갑니다 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얘 안 움직여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얘가 아 잠시만요 아 오 오 오 아 뭐 하는 거냐 아니 일어나서 타세요 갑자기 스케이트 오 오 오 자 여러분 이렇게 스테이트 보드 시기 Beau 제가 게임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 스테이트 보드 시기 10분 만에 네 столько 재미있어요 앞으로 안 나가는 게 흠인데 점프 두 번이나 해봤으니까 굉장히 유익했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한 거야? 다음에는 이제 곰돌이 젤리 먹는 게임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곰돌이 젤리 먹는 걸 왜 게임을 만든 거야? 곰돌이 젤리 게임은 더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무브, 홀드, 뭔데? 아 나 이 게임 알아 이게 뭔데? 저 케이크를 먹어야 돼 저걸 못 먹는 게 공포네 저기 앉아서 저 케이크를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 염력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도구를 사용해서 저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구를 쓰세요 아니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님? 아니 꿀을 뭐! 꿀을 먹으라고! 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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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먹으라고!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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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먹는 거야? 아 포크를 사용해보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케이크! 케이크 먹는 게임이라고요? 꿀을 먹으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아니 그냥 일어나서 먹으라고! 아니 그냥 일어나서 먹으라고! 저도 일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엉덩이에 꿀 발라놨냐? 자 여러분들 포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옳지 일어나야죠 이 제가 일어나서 먹을 건데요 아 제가 봤을 때 이 곰돌이가 다리에 힘이 없어요 못 일어난데 일어나는 게 없대요 정국 씨가 해본 거 같은데 포크를 일단 내려놓고 꿀을 이렇게 던져서 케이크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항아리를 벽에 퉁 쳐서 케이크가 이쪽으로 오는 원리 무슨 원리인지는 아시죠? 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멀어졌어요 하지만 굉장히 옳았던 시도였던 것 같아요 다리 밑에를 쳐보면 될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은 시도였어 꿀단지를 던져서 다리 밑에 찰 어어? 하하하하하하하 화장찬 꿀단지를 던져서 남주인식으로 탁! 아 나쁘지 않아요 뭘 나쁘지 않아? 나쁜데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자 천천히 예아 이걸 이렇게 위쪽으로 슝 던져서 이렇게 탁 하면 반사시킨다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자 위쪽으로 탁! 촥! 좋네? 이 유성이 꿈 성격 이상함 유성이 뭐야 이 사람 아 웃기다 이거 자 리스타트 들어가고요 자 던집니다 헉! 헉! 죄송합니다 여러분 리겜 리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헉! 아씨 진짜 죄송합니다 리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현김의 왕까지 헉! 아이씨 오케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게임이 짧고 어헉 하하하하하 아이고 되게 사람 바보 만드는 게임이네 그러게 자, 살짝 와, 진짜 못한다 여러분,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하는 게 아...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답답하네, 진짜!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그냥 꿀을 먹어, 곰돌아 그래, 그냥 꿀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조명을 때려서 조명이 떨어지게 하는... 불쌍한데? 아니, 저 아까 그 포크로 저걸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책상 다리를? 포크로 내가 볼 때는 책상을 끌어와야 돼 포크 가지고 책상 끌어와야 돼 아, 이거 닿지가 않아요 아, 잠깐만 여러분들, 이게 포크 가지고 책상이 닿지가 않아요 아니, 아니 밑으로 그래야지, 밑으로, 그렇지? 조심, 조심 이렇게 그렇지 오오오오오오 그렇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봐봐, 되잖아 이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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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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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성공한 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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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천천히, 천천히, 각도 조심 오오오오 이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지? 오오오오 이거, 이제 됐어 옆으로 들어갔다, 아니야 옆으로 들어갔다 이거 지금 먹으라고요? 자, 먹습니다 안 되잖아요! 혼수점 두지 마세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아아! 레전트 자,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어요 손 닿을 거 같은데? 잘 빼야 돼, 잘 빼야 돼, 빼는 걸 훈수 강퇴합니다, 훈수 강퇴요, 훈수 두지 마세요, 훈수 강퇴합니다 이쪽으로 빼면 되잖아, 근데 그거 짧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짧게 잡을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애초에 끌고 왔어요 성공할 거 같아 끌고, 끌고 왔어요 끝난 거야? 아, 너 어떡해 대박 그, 그, 그 웃어? 웃어? 댁들이 해봐 웃겨? 웃기면 댁들이 해봐 멘탈이 너무 약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방송하겠습니다 정장 입고 오세요 저희가, 그 케이크 먹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와, 케이크 먹는 게임 정말 재밌었던 거 같아요 나중에 곰돌 군이 케이크를 언젠가는 꼭 먹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박수 한 번씩 쳐주시길 바랍니다 저 게임 진짜 한 번 해보고 싶다 궁금하긴 하다 공포, 아 공포로 가겠습니다 제가 또 원래 겁이 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거 굉장히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공포해요? 우리도 놀라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무서운 걸 잘 못 보는데 플레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ctober 31, 2008 Inspector M, Jace is in a hunt for a serial killer called Lady Death 발음, 발음 미쳤음 자, continue 없네 어, 뭔가 야, 근데 좀 무서워 보인다? 벌써 무서운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은 도저히 안 무서운 거 같아 여기 BGM이 약간 이상한 거 들리네 이게 연쇄살인범에 대한 얘기던데? ả 내용, entwickelt 열면 이제 목 다른 귀신이 있다 목 다른 귀신이 있다 어, 어? 어, 엘 forms 공포 게임은 이제 또 뭐야 뭐야 뭐야? 여기서 나가야 돼? 야 진짜 이거 현실이라도 못 나가 아악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Ya 우 annual 문 문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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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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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어난다, 이제라? 어? 뭐지? 끝난 거임? 뭐야? 뭐야? 끝? 끝났어? 인트로야 인트로 아 인트로다 아 인트로구나 아니 저거 달려오다가 왜 갑자기 뒤로 자빠지고 끝나냐? Thanks for playing 제가 이렇게 게임을 굉장히 노력한 과연과 엔딩까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게 끝이야? 이게 끝인가 봐 와 미쳤다 아니 저게 진짜 게임 끝이야? 개그 게임인 거 같은데? 아니 내 생각엔 개그인 거 같아 아 그래? 진짜 끝난 거야 사람 놀래키고 그냥 끝내는 거다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자꾸 퇴장 좀 하지 마세요 인사하는 것까지 좀 듣고 퇴장하세요 지금 여러분 안 그래도 인사하고 있잖아요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김태형 씨도 퇴장하지 마시고 인사까지 다 듣고 퇴장하세요 좀 정호석 씨 퇴장하지 마시고요 그럼 누가 남았어? 난 인사를 왜 해? 난 남아 있어요 전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이고 휴가 회장님 우리 회장님만 믿고 갑니다 자 응원 감사합니다 슈가님 예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아쉽겠지만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좋아요 파이팅 달려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채팅이 더 힘든데? 정할까요? 난 말걸? 날까? 날까? 제이홉 등장 짜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드리는 오늘의 놀이요정 호비쌤이에요 안녕 진짜 키즈 유튜버 같다 잘한다 자 오늘은 여섯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시네요 애들처럼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각종 놀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 요즘 장난감도 잘 나오네 뭐가 아니다 자 그러면 놀이를 시작해 볼 거예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제일 튀는 이 새 모양 섹시 댄스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투월키 어린이들 그런 걸 몰라요 여러분들 투월키 자 여러분 어린이들이 제일 무서운 거 몰라요? 맞죠 요즘 어린이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 보시면 이건 어떻게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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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심을 이렇게 파괴하면 안 되는데 그쵸? 플라밍고 죽었어요 자 한번 켜볼게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플라밍고가 되어서 어쩌면 서요? 플라밍고 거의 스맨파 나가도 돼요 아이솔레이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말을 따라하는 친구예요 안녕 안녕 지말만해요 무시하는데요? 변기에 물 붓고 주황색 가루 먹이면 똥을 싼대요 똥 만드는 기계네요 그쵸? 똥 보여주세요 똥이요 자 일단은 그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애기들 똥이야기 좋아해요 플라밍고를 까긴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열고 여러분들 한번 열고 아 이 친구 말을 그냥 너무 많이 하는데? 방송 욕심 쩌네요 변기에 물을 조용히 하세요 플라밍고가 플라밍고가 방송각 세워줬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플라밍고한테 이제 주황색 가루를 먹일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 신기한 게 나와요 아 해보세요 자 먹일 거예요 관장약인가요? 이게 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밥이에요 여러분들 곤장약인가요? 제 장례식용 좋아요 드세요 드세요 그냥 먹어버리세요 뭐가 나올까요? 자 이제 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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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 복용하셨나봐요 아아 아니 쟤 소화하는데 오래걸렸네 속보 제이홉 탈무약 발명 위님께서 7억 4천만 원을 입고만 해서 오! 전장국 킥킥킥 치면서 성색하고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김태형 너무 웃겨 이야... 이거 어렵다 알복으로 나가야 되는 거네 맵다, 맵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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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